맨날 공사해? 저기 맨날 공사해 맨날 맨날 공사해 맨날 공사해 아까 봤어요? 여기가 맨날 아시다 오랜만에 오죠? 응 저쪽! 저쪽에 그녀가 있다고? 내가 알려고 좋은 곳으로 가 어 알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갈 수 있나?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밖에까지 올라가요 아빠 어디 있어? 가보자 어디 어디 아빠 여기야 어 가보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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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는데 아빠 아빠 여기 아니야 거기 있어?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는데 아니네 저기로 못 들어가 엄마가 젓발먹고 젓발먹고 엄마가 젓발먹고 아빠 엄마가 젓ired 요새 아 우리 안녕 아 남아진다 아 남아진다 엄마! 디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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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 유럽 같다 유럽 그치?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유럽이야 무슨 그런 한 도시를 거리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내가? 내가? 그런 느낌 들죠? 내가? 아니에요 한국말이 안보여? 다 무슨 영어랑 뭐랑 짬뽕 있는 것 밖에 없어 나는 오늘은 김총 반쥬 미야돼 스케쥬 들어왔어 엄마 말투 춤춰 춤추어 super prime 나아지잖아 또 내 자식 봤을때 이게 무슨 춤을 추는거야 안되네? 하지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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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있어! 그냥 일반 족발이나 이런거 아... 다 따가다 일단 안 짜는거 잘 만한 이게 이미 남인데? 그래 그냥 족발 시켜봐 족발을 족발이 차라리 영재껄 영재껄어 영재껄어 주먹밥 주먹밥 먹을래? 하나요 삼촌이 하나요 왜 자꾸 춤춰 왜 자꾸 춤춰 그냥 저거 능문 합할 수 순대도 많아요 혹시 나무는 포장 이런거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말랭이랑 백김치랑 새우젓이랑 쌈장 이 소스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분야 20분 정도 돼 뭐하는거 음식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 우리가 첫 손님이야 오늘 지금 4시 20분 아무도 없어 영재 음악이 맘에 들어? 족발같이 여기 아 저거 족발처럼 저거 베이징덤인데 베이징덤 똑같애? 응 알았어 영재 오리같애 구운 오리같애 구운 오리같애 이거 말이야? 응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다 와 이게 지금 안 매운거 해프레 그리고 아네더 해프레 어마어마 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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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쌈장에 찍어 먹어보자 아빠 요거랑 같이 해가지고 사서 먹어 봐 새우젓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맛있다 와 매운거 나왔다 떡국이랑 물 아빠 물 내 핵이 뭐해 내 핵이 뭐해 내 핵이 뭐해 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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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 밑다이네 이 매운거 먹어볼래요? 이 매운거 먹어볼래요? 아빠 여기 나도 봐 아 이거 이렇게 떨었잖아 몰라? 몰라? 물어볼까? 몰라? 아 아 와 주먹밥 나왔다 아 아 아 이거 완전 짠 그거 날치 알이에요 날치 알 날치 알 생선 알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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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족발이랑 같이 먹자 족발이랑 족발이랑 샌바이책 냉장볶음 냉장볶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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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